여기 앉으면 되나요? 네 우리가 지금 왜 모여있는지 아세요? 홈쇼핑을 하는 거 아닐까요? 재밌는 게임을 할 거예요 와 전 경쟁 좋아해요 평화를 좋아하는데 저는 아 그래요? 안 맞으세요? 싸우는 것보다 지금 책상 위에 뭐가 있죠? 우리 책이 있어요 저 이 책 되게 좋아해요 이거 색깔도 초록색을 좋아하거든요 디자인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요 TMI군요 문장을 계속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책을 이용해서 게임을 할 거예요 와 게임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지씨가 이 책에서 한 페이지를 펴서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무슨 내용이 있어요? 뭐야? 승환씨가 오래된 마스카라를 발랐어요 아 좋아요 승환씨가 오래된 마스카라를 볼에 발랐어요 볼에 발랐다고요? 네 승환씨가 오래된 마스카라를 마스카라를 색깔별로 볼에 발랐어요 색깔이 또 있어요 그게? 마스카라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음 승환씨가 오래된 마스카라를 볼에 색깔별로 바르고 바로 지웠어요 어 승환씨가 오래된 마스카라를 색깔별로 볼에 바르고 바로 지우고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와 아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축하드려요 제가 아주 빨간색으로 준비를 해드릴게요 빨간색 아 저는 아주 마음에 드네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아 괜찮아요 제가 마음에 들면 됐어요 자 제가 돌려볼까요 이번에? 네 제발 승환 제발 승환 하나 둘 셋 승환! 아 밀고 있네 하나 둘 셋 수염이 짧아도 매일 면도해야 돼요 예지씨가 면도를 하고 있어요 예지씨가 눈썹을 면도하고 있어요 원래 여자들은 눈썹 면도하거든요 예지씨가 눈썹을 면도하다가 실수로 눈썹을 밀어버렸어요 와 진짜 와 예지씨가 눈썹을 면도하다가 실수로 눈썹을 밀어서 승환씨가 눈썹 문신을 해줬어요 예지씨가 눈썹을 면도하다가 실수로 눈썹을 밀어서 승환씨가 우스꽝스럽게 눈썹 문신을 해줬어요 와 진짜 좋았어 엄청 우스꽝스럽게 해야지 찬스 엄청난 거 뽑을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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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환이로 바꾸기 이런 거 예지씨가 눈썹을 면도하다가 눈썹을 실수로 밀지 않았지만 승환씨가 우스꽝스럽게 눈썹 문신을 해줬어요 예지씨가 눈썹 면도를 하다가 눈썹을 실수로 밀지 않았지만 승환씨가 우스꽝스럽게 눈썹 문신을 해줬어요 찬스가 예지씨 눈썹을 살린 거예요 그쵸 없어질 뻔했어요 제가 저를 살렸죠 네 하나 둘 셋 예지 오늘 럭키데이 아 이거 종착 같은데? 우와 칫솔을 들기 전에 치약을 많이 짰는데 제 칫솔이 안 보여서 당황했어요 예지씨가 치약을 콧등에 짰어요 예지씨가 치약을 콧등에 짜고 닦아냈어요 예지씨가 치약을 콧등에 짜고 닦아낸 손으로 볼에 묻혔어요 닦아낸 손으로 볼에 용수염을 만들어서 묻혔어요 왜 그래요 근데? 이상해진 거 같아요 용수염을 그렸어요 용수염을 그렸어요 용수염을 그렸어요 용수염을 그리고 신나게 춤을 췄어요 찬스를 쓰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 찬스가 있을 거 같아요 주어를 바꾼다 Republican 주어를! 바꾼다! adolescence 네 이런 찬스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사실 다 꽝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꽝. 꽝. 네, 꽝은 기회가 없다는 뜻이죠. 아, 진짜.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점점 길어지는 한국어 문장 책을 이용해서 문장을 확장하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재밌는 구경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러 가시죠. 승완 씨가 오래된 마스카라를 색깔별로 볼에 바르고 초콜릿 같은데요? 뭔가? 이게 뭐야? 바로 지우고 바로 지우고 바로 지우고 안 지워져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발라요? 아니면 이쪽으로 발라요? 어느 쪽으로? 그쪽. 이쪽? 예지 씨가 눈썹을 면도하다가 실수로 눈썹을 밀...지 않았지만 승완 씨가 우스꽝스럽게 눈썹 문신을 해줬어요. 승완 씨, 승완 씨는 최고의 동료예요. 정말 믿어요. 화가입니다. 저는 최고의 화가. 최고의 동료. 최고의 동료야. 그만해. 봐도 돼요? 네. 이쪽도 해야 돼. 좀 예쁜데? 아니요. 한쪽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유진 님 이름 쓴 건데요? 와, 스펠링 틀렸어. 이거 스펠링 틀린 것도 찍어주면 안 돼요? 아, I구나. 여기 스펠링 틀렸어요, 여러분. 와, 대박. 좋은 동료. 역시 좋은 동료시네요. 아, I지. 예지 씨가 치약을 콧등에 짜고 닦아낸 손으로 볼에 용수염을 그리고 그리고 신나게 춤을 췄어요. 춤? 카드로 쮿rd&윽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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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디 롤링 롤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